아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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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야, 야, 125야. 가닥이 두면 안 되나 봐. 142입니다. 됐다! 110입니다. 얼마나 되세요? 182요. 천점 철식이에요, 천점. 게임이 어떤 건지 보여주자. 여기 앉아. 다리 위에 앉아. 방수야, 이쪽 발기 한번 올려. 이렇게? 더 확실해요, 이거? 확실해. 확실해. 충격을 하다를 5일 쪽 발로만 해. 확실해. 충격을 하다를 5일 쪽 발로만 해. 이거 안 올려. 충격을 하다를 5일 쪽 발로만 해. 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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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벽이자 specificallyなんです? 망벽이 잠깐만! 망벽이! 망벽이 잠깐만. 망벽이 잠깐만. 잠깐만. 유난히 강력했어, 유난히 강력했어. 여러분 10, 10, 10. 10. 10? 10? 109. 109야. 109? 137입니다. 현재 256개고, 강순 씨가 44개 했어야 한다고 해요. 강순 씨 왜 이렇게? 198개. 500원 주셨어. 500원 주셨어. 내리자 내려. 왔다. 상추튀김. 야, 여기가 그. 여기 삼추튀김이네. 이거 진짜 떡볶이인데? 진짜 맛있겠네. 이거니? 네. 상추튀김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앞에 주시고. 먹어야죠. 티슈를 입으로 불어 옆 사람에게 전달하기.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전달했다고 하면 너무 성공. 아, 휴지를요? 네. 1분에 5개입니다. 1분에 5개. 이쪽으로만 딱 주면은 그냥 바로 그냥 여기서 훅. 자, 여러분. 여기서 불고 쓰신 휴지는 여러분 딱딱이. 아, 당연하죠. 네, 네. 자, 시작. 자, 시작. 야 우리 집으로 뛰어져요? 한 시간 동안 sur ID야zek. 틀어져. 아직 안 떨어졌어? 아직 안 떨어졌어? 아직 안 떨어졌어. 잠깐만 지동아 위에서 맞아. 역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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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한 번 더.